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당초 예정됐던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취소하고 12일에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원위는 1반과 2반을 나눠 충남도청을 비롯한 현장 국감을 치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반과 2반 합동으로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남은 국감을 통해 충남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